자 1 나왔습니다 설백님! 2, 3 반대편 2점 들어가겠습니다 1, 2, 3, 2, 3 근데 이거..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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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쉽지 않아 표정이나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지옥구만 하자 쉽지 않아 2, 3 어 나 이건 통과 이건 통과 자 간블루님! 인정해주세요 진우님 제가 주었고 깜짝한 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까요? 4, 5, 6 주었고 깜짝하게 쏘리 원! 진우님